신입생, 남자 학우들이 춤추고 오프링을 여는 거에요. 굉장히 다 풀리신 거 같은데. 괜히 더 떨려서 저런 거에요. 불타올네. 저희 뒤에 보면 카툰 뒤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보고 있거든요. 똑같네, 똑같은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했어, 잘했어. 이제. 반응이 좋네요. 다 똑같은 거야. 하하하하 아, 진짜. 유 하하하하 물타올 기간인데. 비가 많이 오네. 보다 Greia 하세요? 하하하하 난 장혁 아유 막 터지네 잘 터지는 거야 너무 우리가 감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어 오빠 나 현역에서 일하는 개그맨인데? 아니 근데 이제 20살 너는 전 연령층을 다 이제 해소하는데 쟤들은 완전 한 번만 딱 맞춰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해도 좀 다를 수 있지 코드가 맨날 공부 질기 시작하고 있잖아 야 정말 많이 그래! 유행을 가지고 모여! 랭이 이빨! 랭이 이빨! 왜 이거 터지는 거야? 2010년인데? 왜 터지는 거야? 내가 개그를 헛했나 봐 헛살았나 봐 20대 애들의 코드를 보고 있어 완성해야 돼 아니 나 젊은애들도 나 좋아하는데 어쩐지 아저씨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난 진짜 너무 우울했었어 젖대 진짜 젊은애들이 좋아하는 코드를 왜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뭐야 저런 걸 따라해? 저런 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따라하지?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젊은애들끼리 유행하는 말인가 봐 아... 아..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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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